아 적들 진짜 많다 뭐 한번 마지막 최후를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대자뜻이 후드리면 안되죠 최후를 맞이합니다 대텔 30마리 부를 돈이었겠죠 으으으ㄷ 놀라오는 것봐 무지개 어려웠냈 와 정말 이걸로 다 몰려가는데 타고리 맞아요 이거 확실히 작은애들을 많이 뽑아야겠다 호의해주는 애들이 꼭 필요한거 같아요 아무리 얘가 날고 기는애라도 야 이거라도 잡아 디스트로이어 니 존심을 보여줘 디스트로이어라도 잡아줘 죽여버려 메인 주포 발사 발사해줘 왜 발사를 하지 못하니 기동성이 안되니 발사 아 주포 주포 어 엔진 나갔나 어 인가? 어 주포 쐈다 아 쏘긴 쏘네요 터져버려 터져버렸지 이보울 라인도 이렇지 않..이렇지 않아요 이제 이거 뭐 폭발하면 주변에 안죽어? 아니 그런걸 좀 구현해주지 폭발하면 폭발력이 있을거 아니에요 주변에도 막 다 터져야된거 아냐 아 호위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터진다 아무리 날고 기는애들이 날고 쟀버려도 쟀네 쏘렌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아.. 쏘렌 칠려면은.. 그거지? 베이스 나가야되지? 아뇨아뇨 오늘 새벽 5시라서 여기까지 어..또 해야지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어..이거 되게 시간 빨리 가요 얼마 안한거 같은데 벌써 새벽 5시야 되게 별로 하진 않았는데 뭐 오늘이긴하지만 어..12시 넘었으니까 어..캐리언니 고생하셨구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저녁에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 어..나중에 또 오늘 저녁에 또 해야지 어.. 다들 어..좋은거 꾸시고 저녁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쾌리언니 고생하셨구요 또 이따가 하자고 시간..한.. 몇판 안한거 같은데 3시간 4시간 했지 지금 되게 오래한거 같..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어.. 뭐..그런거로 오늘은 자도록 하고 4시간 정도였어요 그래..되게 빨리 시간 지나갔다니까 음..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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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